XF-13mm 렌즈는 조리개 링과 포커스 링을 받는 렌즈입니다. 기존 후지 X 시리즈 카메라들이 바디의 셔터 스피드 다이얼과 렌즈의 조리개 링을 이용해서 노출을 잡았었는데, XF-14mm 렌즈로 오면서 기계식 스타일의 포커스 링이 탑재돼서 기계식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작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동작하지 않는 전자식 포커스 링인데, 실제 사용했을 때는 기계식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체감 성능을 제공합니다. 노출, 그리고 초점을 유저가 모두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곳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는 맛이 있습니다. 초점을 유저하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유저하심은 99점을 유저하심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분이 있습니다. 주 Indigenous 기계식 렌즈와 체력판을 유저하심으로 변경하면